보호망 저를 은근히 디스하는 그런 유튜버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수술비 보험 더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물론 실손보험은 병원비 보장이 기본적으로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가장 많이 되는 게 아무래도 수술비 보험이에요. 실손보험 다음에 보험금 타먹을 일이 가장 많고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술비 보험이 실손보험 다음에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지상을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정의 날을 맞아서 온가족 행복시키는 수술비 점검을 하는 시야관을 갖도록 할게요. 당신의 수술비 보험은 안전하십니까? 요즘에 많이 하는 다빈도 다빈도 수술이라고 하면 뭐죠?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이런 수술 위주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가님, KB 손보 악질이네요. KB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잘 나오는 편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DB도 있고, 메르치도 잘 안 나오고, 삼성은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평행되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빈도 수술 우리 구독자, 계약자분이 어떤 수술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지 저 보험왕이 그 부분들은 일단은 모르겠죠.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건강보험공단 통계체에 의해서 가장 많이 하는 다빈도 수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담낭절제술 편도 특히 어린이들 많이 하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스탠드 삽입술 심장의 스탠드 삽입술을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우리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은 무릎 슬관절 치환술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 우리 여성 같은 경우는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 유방 아니면 작은 근종 이런 생식기 수술을 많이 하고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부비동 수술 아니면 골절 수술 상의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본인에게 잘 맞는 나이대별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가족 수두비는 모두 보장이 가능할까? 그럼요. 많이 가입이 많이 모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도록 저 보험왕이 추천해 드릴 거예요. 자 당신의 가족은 수술비로부터 정말 안전하십니까? 네. 안전하십니까? 저 보험왕 아까 전에 썸네일 제목 올려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대로 당신의 수술비보험 안전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런 내용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9세 이하 제가 이 통계치를 왜 설명해 드리냐면 이 나이대별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있기 때문에 그 중점적으로 위주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런 가장 많이 수술하는 1위부터 5위까지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이쪽으로 특화된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도 준비하셔야지 너무 막연하게 가입하시면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죠. 9세 이하는 서해미 대퇴부 그래서 대퇴 허니아 수술을 많이 하고요. 2위 같은 경우는 편도 절제 3위는 충수 절제를 많이 한다는 거 4위는 심장 수술도 은근히 많이 하고요. 5위는 순혈 미 구계열 수술도 정말 많이 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는 10대 10대 같은 경우는 충수 절제술을 많이 하고 편도 절제술도 많이 하고요. 아니면 치액수술 내시경 하부비동 수술 그리고 일반 척추수술을 은근히 많이 한다는 거죠. 자 20대 20대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 아무래도 여성문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제왕절개죠. 20대와 30대 때 제왕절개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20, 30대 2위는 역시 치액수술 엄청 아픕니다. 다시는 하기 싫어요. 피터팬님 피터팬님이 여기 치액수술 하셨는데 엄청 아프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3위로는 충수 절제술 역시 20대, 30대가 고루고루 비슷하게 수술을 많이 한다는 걸 도표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위로는 20대는 유방전절제술 그리고 30대는 담낭절제술을 많이 하고요. 5위 같은 경우는 편도절제 갑상선수술을 20, 30대 때 가장 많이 한다. 여기서 보시면 다 반복돼요. 그죠? 반복돼요. 치액이 1위였으면 2위가 될 수도 있고 편도가 1위였다가 2위였다가 3위였다가 하여튼 거의 다 비슷한 수술 비슷한 수술로 나이만 틀리지 계속 1등, 2등, 3등, 4등, 5등이 5등이 거의 비슷합니다. 40대 우리의 나이 치액수술이 역시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많이 해서 그런지 자궁절제수술이 2위고요. 담낭절제술이 3위 백내장이 4위 제왕절개수술이 5위 백내장 같은 경우는 우리 아무래도 빨리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40대 때 백내장을 가장 많이 한다. 자, 세월에 장사가 없어요. 50대부터 80대까지는 역시 백내장이 위풍당당 네, 그래서 1위라는 거죠. 백내장이 1위고요. 50대는 치액수술이 2위 그 다음에 일반척추수술이 3위 담낭절제술이 4위 그 다음에 급성이나 아니면 협심증 스탠드 삽입술이 거의 5위 이렇게 많이 한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60대 70대 80대는 백내장이 1위고요. 2위가 일반 척추수술 그래서 목, 허리 꼬리뼈 그래서 경추, 요추 흉추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2위가 일반 척추수술을 많이 한다는 거 이 척추수술을 보면 뭘 해야 되겠죠? 뼈 많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가급여를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60대 70대 80대 일반 척추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척추수술을 하고 몸이 불편하면 65세서부터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4등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척추수술을 많이 60대 이상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가급여를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60대 3위가 치액수술이에요. 70대는 슬관절 역시 슬관절이나 일반 척추수술 이런 뼈마디 이런 수술하면 후유증이 많이 나오고요 혼자서 불편해서 앉았다 일어났다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가급여 가입하면 4등급 3등급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역시 60대 4위가 슬관절 인공관절 5위가 스탠드 스탠드 삽입술 70대는 1위가 백내장 2위가 척추 3위가 슬관절 4위가 스탠드 삽입술 심장 5위가 내시경미 경피적 담도수술 많이 한다. 80대는 백내장 1위 일반 척추수술 2위 3위가 내시경미 경피적 담도수술 4위가 고관절 치환술 5위가 슬관절 자 고관절이나 슬관절이나 결론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가급여서 가장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빈도수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자 금쪽같은 네 새끼 5세부터 20세까지 자녀를 둔 분이라면 세상 소중한 네 새끼를 위한 필수 대비 다빈도수술 특히 자녀 다빈도 부비동염을 가장 많이 하죠. 자 부비동염이 뭐냐 충동증으로 불리며 급성 비염이나 인두염 인후염 치아간염 그리고 수염 외상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질병이 되고 있어요. 급성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분비물이 고이면서 만성질환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부비동수술을 은근히 많이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녀 다빈도수술 편도선염을 많이 해요.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반복되어 노출로 인한 만성염증 그래서 비대로 인한 기도가 좁아짐에 따라 호흡기장애 코골이 그리고 집중력 저하 등 여러 증상이 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많이 하면 가입하면 좋은데요. 부비동수술 편도절제술 적용보험사는요. 질병수술비 같은 경우는 거의 메르츠 DB 거의 손보사들은 30만원 50만원이 최고예요. 물론 KB나 삼성이나 100만원 2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거의 백내장 아니면 대장용종 제외된 얼마 아니면 상급종합병원 합산해서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수수술비는 질병수술비는 50만원 30만원밖에 안된다는 거 하지만 생보는 200만원 300만원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병수술비는 생보사가 요즘에 좀 더 유리하고 대세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호종 1호종에 부비동과 편도염은 편도수술은 많이 하기 때문에 1종에 포함이 돼요. 1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종에 20 DB는 30 그 다음에 하나는 20 현대는 20 삼성도 20 KB도 20 롯데도 20 풍국도 20 농협도 20 이렇게 나오고요. ADRG 신수수이죠. 1종 7종이나 8종 9종 신수수비는 역시 1종에서 나오는데 30 10 30 30 다 제각기예요. 제각기로 이렇게 나온다. 엔대수수비에서는 편도 200만원 나오고요. DB는 100만원 나머지는 거의 2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엔대수수비 같은 경우는 메르치랑 DB가 높은 금액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타는 DB에서 어린이 생활질환에서 역시 나온다는 거 최대 보장은 편도나 부비동은 아무래도 최대 보장은 메르치가 300 편도는 200이고요. DB는 260 역시 DB가 순수 편도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100만원 롯데가 200 흥국은 220 이런 식으로 차이는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1호종과 그 다음에 ADIG 신수드비 같이 가입은 일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메르치는 되고 DB는 안 되고 한화 현대 삼성은 되고 KB는 안 되고 롯데는 되고 아무래도 신수드비와 예전에 1호종 수드비를 같이 가입하면 물론 보험료는 비쌀 수 있겠죠. 왜? 두 개를 같이 가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5세서부터 20세까지 우리 자녀분들 부비동 수술 편도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메르치나 아니면 DB 손해보험 이런 쪽을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또 하나 5세부터 20세 세상 소중한 네 새끼를 위한 필수 대비 다빈도 수술 3이에요. 바로 뭐죠? 충수염이에요. 저 보호망도 3년 전에 충수염 수술을 했는데요. 이거 충수염 수술 흔하게 많이 하고 다빈도 수술이고 에이 이게 수술이야 솔직히 금방 낫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아팠어요. 저 보호망이 깨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충수염 저도 했는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10세에서 12세 사이에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이 되고 있고요. 기생충 이물질 염증에 의한 충수가 막혀서 충수가 막혀서 일단은 맹장이라고 하죠. 충수 원래 맹장 수술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 충수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화의 경우 감기 등의 바이러스 질환으로 장갑 막 인파섬이 커져 충수 돌기가 눌러져 발생이 되고 어린이는 어린이는 염증 진행 속도가 빨라 신속하게 치료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역시 한도를 보면요. 질병 수술에서는 50, 30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물론 탐성에서도 50 KB 50 롯데 50 와 흥구 화재가 많이 나오네요. 150만원 농협도 50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1호종 수술에서는 2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종은 거의 30 현대가 45네요. 그리고 삼성이 50 KB도 50 롯데 30 훈구 50 농협은 30만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자 세번째는 신수습이죠. ADRG 수술 코드로 나오죠. 그래서 3종에서 30 50 제가 끼긴 하지만 거의 3종에서 60 농협은 78만원 이렇게 나온다. 엔드 수습이 엔드에서는 DB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롯데에서 142 대 40만원 이게 뭐냐 와 농협은 144대에서 500만원 나온대요. 와 미친 대박이네요. 농협은 500만원 와 500만원 500만원 정말 높은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5세부터 20세까지 충수 수술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농협이 엔드에서 높은 한도로 보장을 해주네요.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최대 보장은 150 메르치는 ADRG랑 신수들비랑 1호조 같이 가입이 가능하고 DB는 안되는데 110만원 현대와 하나도 역시 같이 가입되는데 150 120만 가입이 된다는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KB 롯데 홍구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70 130 180 230 역시 농협이 678만원으로 높은 금액으로 지급을 해준다. 삼성은 중복가입되고 롯데도 되지만 나머지는 안된다. 요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좀 민망하긴 하네요. 민망하긴 합니다. 방구 끼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30대부터 50대 저는 40대 중반 네 저는 40대 중반 보호망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모 다빈도 수술 치액 치액을 많이 하죠. 유연적인 소인 잘못된 배변 습관 등이 가장 큰 영향이 있구요. 내치액이 밖으로 돌출 혹은 외치액이 부풀어 덩어리로 발생이 되고 덩어리에 혈액이 응고 혈전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부모 다빈도 담낭 절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담낭 용종 담낭염 담석증으로 담낭을 절제하는 경우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주로 기름진 식단을 즐기거나 비만한 사람들이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고 절제술은 복관경을 통해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많은 백순이 가입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될까요? 보호망님 네 여기 위에 연락처 있잖아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연락처 여기 보이시죠? 연락처 019 여기다 전화하시면 되고요. 카톡 채널 추가해서 보호망 보호망 그냥 카톡에 치면 저랑 같이 연결이 됩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왼쪽에 티톡이나 보호망 네이버의 보호망 카페에 있다 보니까 저희 스태프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액이랑 담낭 절제 어디가 가장 범위가 넓을까요? 역시 메르츠 담낭은 여기 메르츠는 질병수습이 안나요 DB는 치액 요시금 제왕절개 치액이 다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통틀어서 DB만 치액이 보장이 돼요. 하나도 안되고 현대 안되고 삼성 안되고 KB 안되고 롯데 안되고 훈구 안되고 농협 안되고 생명보험사 다 안되요. 오로지 질병수습이 치액 요시금 제왕절개 매 회당은 DB 손해보험밖에 안된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호종수드비 치액이나 담낭은 아예 안되네요. 메르츠는 그리고 DB는 1종 30 담낭은 300에 보장이 된다. 자 이때부터 DB의 장점이 효과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치액은 50 담낭은 200 보장이 되고요. 현대는 치액은 10만원 3종은 200 메르츠가 왜 안되죠. 원래 1종으로 나오는데 다 돼요. 1종 봐보세요. 다 1종 20인데 메르츠만 농협도 안되네요. 치액은 나머지 담낭은 현대는 200 그 다음에 삼성은 100 KB는 200 롯데는 200 훈구금 100 농협은 300 농협이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되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수수비 신수수비 같은 경우는 ADRG 수술코드로 나오는 거 1종 30 4종에 100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DB는 10 30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는 10 4종에서 150 되고 그 다음에 1종에서 10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4종에서 150 삼성은 1종에서 30 4종에서 45 신수수비 여기는 안되네요. KB는 롯데는 10 150 10 50 39 195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N대수수비는 20 담낭은 200 높은 금액으로 되고 담낭은 200인대가 현대 현대밖에 없네요. 그리고 치액은 DB 20 나머지 다 20 다 20까지만 되고 KB가 40으로 좀 높습니다. 기타는 우리 9대 에서 DB에서 나온다. 네 나오고 나머지는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나온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액은 여기 보시면 50만원 DB는 90만원 하나도 90 90 넘는 데가 없어요. 그죠? 담낭은 매치가 320 그 다음에 하나가 높네요. 하나가 700이에요. 하나와 그 다음에 현대 그 다음에 롯데 그 다음에 농협이 높은 순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ADRG랑 1호조 같이 가입이 멜치 안되고 성인은 DB도 안되고 한화 현대 삼성은 된다는 거 KB도 안되고 롯데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60대부터 80대 우리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다빈도 원투예요. 특히 심장 많이 하죠. 조부모님들 조부모 아니고 우리 부모님 새는데 조부모는 제 나이에는 조부모는 안되고요. 다빈도 수술 스탠드 삽입술을 많이 하죠.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으로 좁아진 혈관은 물리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고요. 스탠드 삽입술 이후에 스탠드 혈정증 같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항혈 소반체 복용도 필수라는 거죠. 스탠드 삽입술 하는 사람들 수술비 보험 유병자 가입하고 다시 수술해서 스탠드 삽입술 해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스탠드 삽입술 하는 사람들은 거의 7년이나 10년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아무래도 유병자 간편 보험 가입하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되다 보니까 유병자 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스탠드 삽입술 해도 몇천만원 받을 수 있다. 자 우리 조부모 다빔도 수술 인공관절을 많이 하죠. 인공관절 때 나이로 인한 태행으로 관절증 골절 관절염의 원인으로 치환술 그래서 ADRG 기준으로 슬관절 전치환술 3종이나 고관절 전치환술 4종으로 많이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하기 전에 미리 라이나가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되죠. 아니면 흥국도 가능하고 요즘에 삼성도 되고 아무래도 인공관절 특화된 보험 많이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수술비 보험을 빵빵히 가입하시고 두번째는 뭘 가입해야 된다? 수유장애 인공관절 치환술은 왼쪽 20% 오른쪽 20% 수유장애가 나와요. 합의 40% 받을 수가 있구요. 세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급여 가입하라고 했잖아요. 제가급여 가입을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해요. 인공관절 치환술 인공관절 수술하시면 거의 3등급 4등급 나오 확률이 99%에요. 그러면은 제가급여 두세 개 가입했다. 매월 200-300씩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중복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입하면 대박이다. 자 스탠드 사비술 내열과 허혈성 인공관절 수술 관절염 치환술 적용된 담보는요. 일단은 스탠드 20만원 멜치 작죠. DB도 수술비에서 30 나머지 30 다 30이에요. 생명보험이 뭐 300-400-500 이렇게 되지 토네보험은 30-50으로 다 내려갔다. 자 1호종 1호종은 메르치는 안되고요. DB는 3종 50 인공관절은 50 이렇게 되고요. 스탠드는 100 그 다음에 30 뭐 이렇게 된다. 스탠드는 거의 다 200-100 200-100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공관절은 2종에서 이런 식으로 보장을 20-30-50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다음은 ADRG 신수술비죠. 신수술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탠드 사비술라면 매체된 100이나 300 그리고 인공관절은 300에서 100에서 나오고 나머지 25나 100 20 그 다음에 스탠드 사비술로 600 나오네요. 그 다음에 현대는 1,000만원까지 삼성은 400까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N대수술비 N대수술비는 스탠드는 300 인공관절은 30인데요. 나머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있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N대수술비에서 높은 금액으로 보장이 되지만 DB는 1,000만원 나와요. 스탠드는 하나도 1,000 그 다음에 웬만한 보험들은 거의 1,000만원씩 보장이 된다. 표준세는 물론 더 높은 금액인데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붉은색 허혈성 내열관이잖아요. 60세 간편 보험이에요. 간편 보험이니까 고회라 고지역 거의 다 나이 드시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N대수술비도 가입이 되지만 우리 간편 유병자 보험에서 한도가 좀 적다. 근데 표준형은 몇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355 305 3&5 여기서는 천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삼성은 2천만원이네요. 나머지는 천만원. 인공관절을 N대에서 30 20 20 20 KB는 60 이런식으로 보장이 된다. 기타에서는 DB에서는 7대 기관에서 스탠드가 2첨 합이 3천나와요. 그래서 수수비보험은 잘 가입하셔야 돼요. 잘. 왜냐. DB에서는 스탠드 합입수하면 3천나와요. 매치 300밖에 안나와요. 위에 ADRG나 수수비비를 빼놓고요. 하나는 하나도 역시 3첨 그리고 현대는 2첨 그리고 지금 삼성은 2,500 나오고 그다에서는 지금 3,000 이렇게 나온다. 그 나머지도 3,000정도 이렇게 나온다는거. 매치만 한도가 적고 나머지는 높은 한도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최대 보장은 어떻게 되죠? 스탠드는 620 DB가 3,300 어우 DB 높네요. 한화 3,700 헐 한화 DB 현대 삼성 KB 롯데 훈구 농협 아니 멜치만 빼놓고는 다 3,000대인데 멜치만 몇백대 600대 멜치 수두비가 좋다 안좋다? 그닥이다. 그닥 자 그러면 인공안전이 좋겠지 인공이 150 낮아요 DB가 350 DB가 가장 높네요. DB 그죠? DB랑 한화 가 높고 나머지는 100만원대 150만원대 260만원 KB도 높아요. 근데 멜치는 150 그래서 DB 한화 아니면 KB 롯데 이런 쪽이 높은 한도로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 어르신분들 가입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60대부터 80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다빈도 3이에요. 바로 척추죠. 척추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간판 척추관염차 척추전방전위증 척추츤만증 분리증이 있어요. ADRG 시인수습에서는 척추강래 병소절제술 5종이죠. 척추변형 척추고정술 5종이고요. 척추고정술 4위 척추후궁절제술 2종 기타 척추시술 1종에 포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일반 척추수술 추간판 탈출증 적용 특히 60세기주이니까 간편보험 고혈압당뇨 특히 잔잔하게 병원에 많이 가기 때문에 60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표준체로 가입하기 정말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간편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질병수두비는 역시 다 20, 30 이렇게 20, 30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호종 수두비는 메르치는 없고요. DB는 3종 200 그 다음에 현대 현대랑 DB가 높은 금액 그리고 삼성도 3종인데 100 적네요. 나머지 3종에서 100만원씩 나온다는 거 자 ADRG예요. 2종에서 20 나머지도 역시 20 20 30 20 10 그래서 다 무난하구요. 엔드에서는 매치가 안나오네요. DB는 119에서 50 나머지 50 100 현대가 좀 높은 금액 삼성도 20밖에 안나오고 KB는 이게 엔드죠. 엔드는 20 KB는 100만원 140 20 롯데는 그리고 농협은 20 이렇게 나온다. 최종 금액을 보면 매치 40 꽝 DB 140 높은 편 하지만 한화랑 현대가 미친 대박이네요. 진짜 한도가 높네요. 그리고 삼성은 그저 그렇고 KB가 230 롯데 결론은 KB 롯데 현대 한화가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1호종과 1,7종,8종 신소득이 동시가입이 멜치되고 DB되고 아 DB랑 멜치 안되고요. DB랑 멜치 안되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한화는 되고 현대도 되고 그 다음 삼성도 되고 KB는 안되고 롯데는 되고요. 풍국화제도 안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추천 플랜이에요. 자 자녀같은 경우는 매치가 좀 더 유리하죠. 네 글씨가 안보이니까 네 매치가 좀 더 유리합니다. 매치 우리아이 자녀분이 있는 사람들은 매치가 좀 더 유리하고요. 상해 수수비 250 질병 수수비 50만원 그래서 1,5종과 1,7종 이렇게 해서 상해와 같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종과 1,7종 신수수비 ADRG죠. 신수수비 질병 수술 코드로 나온 거 신수술 ADRG로 가입하시고 1,5종 수수비도 1조 20 2조 30 이런 식으로 나머지 특정 N대까지 같이 가입하시면 거의 5세 기준으로 4만원대 그리고 15세 기준으로 5만원대 준비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선보 하나선보 더 건강한 보험이에요. 통합보험 성인은 표준체는 하나선보 상해사만 100만원 1,5종 수수비 이런 식으로 50,50,200 이렇게 가입하시면 되고 지금 이게 50이 안되죠? 50이 안되고 20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4대 124대 이런 식으로 특정 N대까지 현대해상 3호 유병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위한 보험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해사만 5천만원 나비 면제 혈중중해치료비 심리혈관수수비 200만원씩 그리고 N대수수비 120대 26대 치해까지는 10만원 질병 58대 갑상선관련 다발성 50만원 120대 24대 500만원 3대는 2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선보는 거의 3만원으로 4만원으로 20년나 100세만기로 가입이 되고요. 무예지로 가입이 되시고 무예지로 가입이 되시고 여기 보시면 현대같은 경우는 3만원대 4만원대 5만원대로 거의 20년나 100세로 가입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